부동산 개발업자는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면서 산을 절개해 골재는 외부로 반출하고 이빈 공간에 폐기물은 매립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다 적발돼 1차로 고발당했지만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배짱 개발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기라도 하듯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이천시 호범면 일대 약 1만 8천 제곱미터 임혈을 전원주택으로 개발하면서 골재를 S폐기물 배출업체로 반입하고 S업체에서 나온 폐기물을 전원주택 부지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당시 폐기물 배출업체는 적발돼 중지됐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S업체가 불법 매립하다가 발각됐습니다. 이천시는 부랴부랴 공사를 중지시키고 조사를 벌여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을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공사 중지되어 있었으나 지난 4일 또다시 전과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다가 시민의 제보에 매립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3일 당시 건설업자 A씨는 이천시에서 3만 5천 세제곱미터를 매립하도록 허가를 받아 매립했다며 불법 매립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5대5로 섞어 매립해야 하는 절차를 어겨 적발됐습니다. 이천시는 전원주택 개발 행위를 허가하면서 골제는 매각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방식에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하나같이 허가 대행업체들은 말도 안되는 허가다 이렇게 허가를 내준 지자체가 어디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천시는 이런 방식의 허가를 내준 경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하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나 몰라라 하는 방식의 무관심은 허가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뉴스앤뉴스티브의 배석환 기자입니다. 뉴스앤오지Ă 뉴스앤오지테 schedul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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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